동방에 그래서 잘 어울렸어요. 하니깐 조금 살려줬어요. 아 이거 이거! 네 이제 표준의 상이 나오네요.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외국에서 공수한 거래요. 사이즈가 됐어가지고. 아 머리도 너무 이쁘다. 너무 근사해요. 노는 느낌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진짜 발 이렇게 빡 웃는 거. 이렇게? 응. 이게 12시가 더 거의 넘은 시간이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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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나 몽골족 같지 않아? 나 진기스칸 같아 내가. 살짝. 살짝. 살짝 드렸어요. 살짝. 보태니스 모였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보태니스 모였어요. 자 애플박스 조금만 더 하세요. 자 애플박스 조금만 더 보인게. 오케이. 어. 자 해 보겠습니다. 음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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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은 쇼. 나 원해. 야 중국으로 Connect 15년 쇼. 해서야 domains. 오케이. 나 원해密ゃ 에이. 오케이. possess어니 Fayeta 오케이. 너무 멋있어. 오케이. 그렇지. ply 안 다 부 Near pussy. 오케이. 오케이 저 딱 좋아하는 성장사님 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계속 이러고 계속 이러고 어? 어? 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왜이래요? 야아 멋있다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화보 촬영을 처음 해봤는데 100점 만점에 당연히 저는 만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와 진짜 멋있다. 멋있었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꽉 차네요. 꽉 차요. 너무 멋있다. 언니의 카리스마랑 특징의 캐릭터가 너무 잘 묻어나왔고 12월달을 화려하게 마감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멋진 퓨지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